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이 아기야? 3개월이세요 3개월? 3개월치고는 어떻게 돼? 눈으로 나가서 모아서 이렇게 잘 먹지 않았나? 얘는 가까이서 냄새 맡고 싶어 몇살이에요? 예전에 다 먹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행전자가 보러가서 여기가 여행을 갈라? 나랑 여행전자 여행전자 호빈이 이제 할아버지 하다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슬 성추 겨울철 이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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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돌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돌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돌이 무슨 소리가 나요? 여기 돌이 재밌는 거 같아요 여기 돌이 아프지 않은가? 외국에서 그냥 볶은 우주 얘는 이제 건축이 나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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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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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